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이야기 두번째 야곱의 꿈과 사랑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먼 길을 걸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탄아람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바탄아람까지 얼마나 먼 길일까요? 어떤 분은 1500리길이라고 합니다. 약 600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또한 어떤 주석에 보니까 700에서 800킬로로 보기도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꿈에 본 배들까지는 약 96킬로 정도인데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로 쉬면서 걸으면 이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도망치듯 나왔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으면 비로소 이삭의 창자가 되어 아브라함 가문의 실권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풍운의 꿈을 안고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발행하여 take his foot 이라는 말은 걸어서란 뜻도 있지만 매우 활발하고 즐겁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여행은 지루하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매우 활기차고 즐거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야곱은 먼 길을 마치 여행하듯이 즐겁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물에서 만난 여인 야곱이 동방사람들의 땅 즉 바단아람에 와보니 우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양 셋대가 누워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물의 아구에 큰 돌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 아구에 큰 돌을 덮어서 양떼들이 다 모이면 목동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돌을 드러내고 물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동들이 올 때까지 먼저 온 목동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기다리고 있는 목동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급하게 그가 평안하냐 하고 묻자 평안하니라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냐 하샬롬 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안부를 묻는 인삿말로 샬롬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라헬이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 야곱은 우물에 돌을 드러내고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나서 다짜고짜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기는 라반의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실상 우물은 무거운 돌로 덮여있기 때문에 남자 혼자서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았고 남자 목동들 여럿이 함께 우물에 돌을 드러내고 각자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혼자서 그 무거운 우물을 덮는 돌을 드러내리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다고 유대문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탈곰에서는 야곱이 한 팔로 그 무거운 돌을 드러내려서 남자 목동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장작권을 확보할 은인이 왔는데 그녀가 바로 나울의 손자 라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힘이 불끈 생겼던지 혹은 우리 속담대로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장덩 여럿이 들어야 할 무거운 돌을 한 팔로 들어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자 야곱은 너무 반가워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라헬은 집에 가서 리부가의 아들이 왔다고 그 아비 라반에게 말했고 라반이 와서 야곱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처음 만난 곳이며 처음 입을 맞춘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방의 인사법으로서 입맞춤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평생 이 우물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에서 만난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모질고 힘든 세월을 잘 참고 견디게 된 것입니다. 첫 만남이 그의 배필이었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라울이 사는 바단아람으로 갔을 때도 성박 우물 곁에서 물길러 나오는 처녀를 만나 한 번에 이삭의 아내로 결정해 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의 아내를 우물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수가 성의 여인도 역시 우물에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물에서 야곱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야곱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는 그때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 야곱은 한 달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찌 내가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서슴없이 라해를 아내로 달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일이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일은 곱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직역을 하면 텐더 아이드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이라는 말은 힘이 없고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안질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눈에 눈곱이 끼고 눈이 시린 증상이 있어서 얼굴을 찡그리며 보기 때문에 남보기에 인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보기에 레아는 첫인상이 별로였고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라일은 lovely and beautiful 즉 곱고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곱고와 아름답다라는 두 단어는 원어로 같은 단어인데 야페입니다. 이 야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beautiful 또는 lovely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일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표현은 아마도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야곱은 라일을 lovely, beautiful 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할 만큼 단번에 사랑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여인 라일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첫사랑은 라일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첫사랑이 후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을 가져오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에 7년을 무료로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좋다고 승락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조카에게 주는 것이 좋으니 7년 동안 함께 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왜 야곱이 라일에게 반했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라일을 좋아했습니다. 예쁘기도 했지만 매우 부지런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라일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라일의 예장부 같은 성격은 아마도 야곱의 내성적인 성격과 반대였고 매우 활발하고 부지런하고 예쁜 라일에게 야곱은 한눈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일을 사랑하므로 7년은 7일처럼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고생을 기쁨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꿈 야곱에게 라일은 첫사랑이기도 했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인 장작권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라일과 빨리 결혼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목표를 정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작권을 목표로 삼았을 때 두 번이나 형과 아버지를 속여 기어코 그 장작권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의 장작권을 얻기 위한 고생이기 때문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종로롯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꼼수 중에 꼼수였습니다. 꿈과 사랑을 함께 얻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꼭 먹고 알먹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은 사랑 먹고 꿈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품삭을 전혀 받지 않고 종로롯을 마치 행복한 신혼생활처럼 했을 것입니다. 라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일을 보는 즐거움으로 그 긴 고난의 세월을 행복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네 가지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꿈과 사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억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즐겁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풍악을 즐기는 부자의 삶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억지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갖 불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즐거우나 괴로우나 결국은 천국에 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라인에서 행복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라인에서 불행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세상살이도 고달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생과 저생의 통틀어 비참한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꿈을 조치며 사랑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두들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첫사랑이며 우리의 꿈은 마지막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생에도 내세에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감사와 기쁨을 위해 감사합니다.